3도 신앙도 훈련처럼 귀한 것은 없습니다. 훈련을 받으면 바보 온달도 온달 장군이 될 수 있지만 훈련을 게을리 하면 아무리 훌륭한 명장도 졸병만도 못하게 됩니다. 사단장들이 모인 자리에도 꼭 한두 명의 고문관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참 재미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일을 하고 하나님 나라의 장군으로 살다가 갈 것인가 아니면 졸병으로 살다가 갈지는 모두가 훈련을 받느냐 안 받느냐에 달려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훈련을 받아야 되고 훈련을 위한 결단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성도에게 훈련이라는 절대 절명의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평범할 때는 모르는데 위기의 나라는 모두가 축풍 낙엽처럼 떨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성경이 예언한 말세의 고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인들 하나하나를 대비시키면 이런 고난이 올 때 저분은 이길까 저분은 이길까 얼마나 남아서 믿음 지켜 살 수 있을까 그런 염려가 사실은 많이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훈련을 잘 받으면 우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을 받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 같은 것과 함께 하시는 복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존귀하게 사람들에게 쓰시고 그 믿음은 후손들까지 이어지는 그야말로 읽어 5득 10득이 되는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훈련이 중요합니다. 훈련 받는 성도가 꼭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훈련을 받기 원한다면 우리가 훈련을 나는 지금 훈련을 받고 있는가 안 받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한다면 훈련은 입과 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은 귀로 듣는 것만으로도 마치 나는 신앙의 훈련을 다 하는 것처럼 착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훈련이란 말로만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입도 필요하고 귀도 필요하고 말도 필요하지만 훈련은 몸으로 하는 겁니다. 아무리 교실에서 총 쏘는 법을 배웠어도 실제로 총을 쏘아보지 않고 훈련을 받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진정한 군인이 못 들 것 아닌가요? 마찬가지로 늘 귀로만 듣고 전혀 행동을 하지 않는 소위 구경꾼으로 예수를 믿다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실제로 훈련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훈련을 촉구할 때 내가 훈련을 받아야 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면 결단해야 합니다.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에 믿음이 왜 자라지 않는가? 라는 질문을 듣게 되는데 한마디로 훈련을 받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만일 진정으로 자라는 믿음을 가지기를 원한다면 지금부터 훈련 받아보시기를 바라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실제 행동으로 훈련을 받고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말로 하는 훈련도 훈련이 돼요. 그런데 말만으로 훈련을 끝내려고 하는 사람은 훈련을 받는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악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래요 심지어. 발성법도 여러 가지, 그렇죠 집사님? 발성도 여러 가지더라고 제가 보니까 그런데 어떤 발성으로 기가 막혀 좋은 노래를 들었다고 하더라도 듣는 것으로 바로 음악 전공자라도 그 발성을 습득하는 게 아닙니다. 발성을 해보고 피아노를 들고 해보고 누워서 해보고 목에 힘 뺀 법도 배웠다가 목을 들었다 내렸다가 당겼다 하면서 연습을 해봐야 되는 거거든. 맞죠? 나도 많이 연구했어요. 여러분, 그야말로 명축구팀의 경기를 우리가 관람한다고 할 때 일반인이 구경하는 것과 축구선수가 보는 건 의미가 다르지 않겠어요? 그것도 훌륭한 선수가 볼 때는 다르더라고요. 노래를 들어도 일반인이 그냥 듣는 것과 전문가가 듣는 평가에서는 다르다는 것을 저는 TV를 통해 많이 느꼈어요. 우리는 훈련을 받으며 말씀도 들어야 되지만 훈련을 받는 자세로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겁니다. 말씀도 분명히 훈련이지요. 훈련한 마음으로 들어야 하지요. 항상 설교를 귀로 들어도 기도를 해도 그리고 내 영혼의 훈련이 되는 성도가 있고 그렇지 못한 성도가 있다는 겁니다. 말씀으로 들어가 봅니다. 신앙생활의 처음도 과정도 끝도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었다는 것을 우리는 감사하고 있나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예수 크리스도와 성경입니다.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없다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생각을 분별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도 없으니까요. 이렇게 좋은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렇게 좋은 성경을 늘 들고 다닐 수 있으면서 성경을 보지도 않고 성경 공부를 하지도 않고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을 쓰레기통에 집어넣고 많은 배은망덕한 행위가 될 겁니다. 말씀은 우리 신앙과 인생의 길이라고 하면 제일 좋습니다. 말씀은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가야 할 우리의 길입니다. 여러분 고속주행시는 한순간도 조심해야 합니다. 사고가 나는 순간은 몇 초를 넘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비행기는 처음 뜰 때 5분 그리고 랜딩할 때 착륙할 때 5분이 제일로 중요하다고 듣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삶도 시작과 과정과 끝 모두가 다 중요한 겁니다. 인생의 시작이라고 하는 10대, 20대에 누구나 다 시행착오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10대, 20대 너무 잘못된 길로 빠지면 돌이킬 수가 없는 겁니다. 깨달아도 돌이키지 못합니다. 10대, 20대 훌륭한 출발을 했어요. 10대, 20대 정말 인생을 투자할 것에 제대로 투자해서 훌륭한 사람이 됐어요. 그런데 인생이 열심히 에너지틱하게 살다 가는 나이를 3, 4, 50대라고 본다면 30, 40, 50이 실제적인 인생입니다. 이때 일하다 가는 거고 이때 일하면서 돈도 버는 거고 이때 일하면서 열매를 맺는 거고 이때 선한 일도 하는 거고 이때 사람이 명성도 얻는 겁니다. 그런데 1, 20대 학교 다닐 때 우동생이었는데 정작 인생의 현장에서는 낙제생 더불인 사람도 많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노년의 삶은 어떤가요? 다 살아버린 인생 이제는 실패했어도 어떻게 메이크업할 수도 없고 잘 됐어도 이제는 별것도 아닌 그래서 노년의 삶은 어떻게 마치 않았냐고 아니요, 마지막은 어떤 의미에서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끝은 실질적인 목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중에 노인이 됐다면 볼 것 다 본 사람들처럼 아무렇게나 행동하고 아무렇게나 말하고 아무렇게나 예수를 믿으면 안 됩니다. 잘 살았으면 더 잘 살다 가도록 노력하시고 못 살았으면 남은 인생 얼마 남지 않은 인생 잘 살다 가려고 끝까지 달려가는 노인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한 20시간 운전해서 가야 하는 곳에 마지막 5분 안에 사고 나서 죽는 사람 많아. 다 왔다. 그러니까 그때 방심하다가 큰 사고를 만나기도 한다는 겁니다. 노년의 삶은 존귀하고 평생 맺은 신앙의 열매와 삶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걸 신앙과 비교해 봅니다. 말씀과 상관없는 신앙상을 한다면 아직 제대로 신앙을 시작도 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비록 말씀으로 시작을 했어도 언제라도 그 말씀을 떠나면 한마디로 그는 길 잃어버린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했는데 지금은 미움의 길을 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지금 길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진실했는데 지금은 진실을 외면하고 거짓의 길을 가고 있는 길 잃어버린 사람 너무나 많이 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으로 시작한 사람이 분명했는데 이제는 자기 중심, 이성 중심, 내 영광 중심 돈 중심으로 살아가는 길 잃어버린 사람 우리 주변에 참 많습니다. 처음에는 참 제대로 갈 길 잘 가다가 후반의 길 잃어버린 대표적 사람이 사울이겠죠. 솔로몬도 마찬가지겠죠. 저는 주변에 중간과 마지막에 천한 인생, 자기도 천해지와 한국 교회도 시공장에 집어넣는 사람들 저 한기촌 같은 단체의 모모인들을 많이 봅니다. 끝까지 길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말씀으로 시작하고 말씀으로 진행하고 말씀으로 마치하는 게 제일 위대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훈련이 모든 훈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말씀의 훈련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예수를 알 때부터 죽을 때까지 말씀의 길로만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말씀 훈련은 신앙의 근본적인 훈련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성경을 읽었습니다. 억지로라도 읽었습니다. 또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도 쳤습니다. 내 나름대로 노력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깊은 죄의식에 빠지고 회의감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읽기 쓸 때마다 제일 괴로워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내가 절망하고 좌절할 때는 그래도 정직할 때인데 때로는 그것을 위선으로 막는 저를 기억합니다. 마치 아는 것을 믿는 것으로 아는 것도 죽고 우리만큼 알고 있으면서 그것으로 마치 나는 말씀을 실천하고 사는 사람처럼 위선으로 덮어가면서 그냥 계속 신앙생활을 능력 있는 변화 있는 삶을 살지 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구원을 받고 성령이 내 마음에 들어온 것이부터 하나님의 말씀의 콩 옆에 나는 서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저절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칼증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내 말씀에 주어진 깨달은 말씀이 하나만 있으면 미치도록 기뻤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도 두꺼운 성경책을 들고 가서 쉬는 시간에 성경을 읽었습니다. 항상 말씀을 사랑하게 되고 말씀을 연구하게 되고 혼자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말씀을 다 살았다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성령이 오시니 제게 말씀의 권유를 넘어서는 어떤 것도 사라지더라는 겁니다. 오직 말씀이 내 길이 되고 말씀이 내 인생의 양식이 되고 나의 최고의 가치가 되고 전부가 되더라는 겁니다. 제가 참 고집스러운 사람으로 많이 보이나 봐요. 특별히 이단 영구에 있어서 거기에 제가 반성해야 될 여지는 내가 하나님 앞에 반성할 여지는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나 사람에게 제가 비난받을 요소를 가지지는 않았거든요. 또 어떤 사람은 마치 예수님 십자가 지겠다고 하니까 말리는 베드로처럼 저를 사랑해서 이단 영구 그만두면 안 되느냐고 말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활피빠, 고소, 비난, 조롱 말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이것을 제가 이겨냈을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힘을 공급받았어 말씀은 저에게 어떤 두려움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었습니다 말씀은 끝까지 나를 미련하지 않게 하고 지혜의 근원이 되게 했습니다 우리 모두 다 말씀으로부터 힘을 공급받고 말씀을 통해 길을 찾고 말씀의 능력으로 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선 말씀의 훈련을 받으려면 제일 먼저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말씀 배우는 게 첫 번째, 첫 걸음이고 그리고 훈련의 첫 발을 디디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말씀을 잘 가르쳐야 되고 여러분들은 잘 배우고 말씀 잘 가르치고 말씀 잘 배우는 교회와 그리고 성도가 최고의 교회와 최고의 성도입니다 성경은 부모에게 자녀들에게 말씀을 잘 가르치라는 겁니다 자녀들이 듣고 안 듣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무조건 가르치는 것이 부모의 책입니다 또다시 쇠 말을 봅니다 신명기 6장 7절과 9절입니다 시작 내 자자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소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서지와 각가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렇게 하셨나요 그렇게 하시고 싶은가요 그렇게 할 마음이 있나요 이스라엘에 여러 번 갈 때마다 호텔 입구에다가 이 쉐마 모양의 그걸 다 호텔 방 하나하나 다 붙여놨어요 처음에는 깜짝 놀랐어요 야 정말 내 문에 이걸 붙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이렇게 붙였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감동도 돼 근데 또 가고 또 가고 모든 방에 붙었으니까 의뢰에 붙어있는 거 그런 생각이 드니까 그걸 붙였느냐 안 붙였느냐가 이 말씀을 실천하는 모습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바로 그 정신은 본받아야 한다는 것 아닐까요 자 뭐니 12장 6절에 뭐라고 해서 마땅히 향할 길에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가르치라는 겁니다 말씀으로 가르쳤으면 그 말씀이 그를 보장해주고 말씀으로 가르쳤으면 그가 성공도 하고 부모의 권위도 인정하는 부모에게 노년의 효도도 하고 그래서 자식 때문에 존경한 사람도 되고 하나님 앞에서 복도 받을 텐데 말씀으로 가르치지 않아서 사람도 잘못되고 노년에조차 자식 걱정거리밖에 안 되고 하나님 앞에서도 복이 없게 되지 않냐 부모는 바르게 가르쳤는데 자식이 잘못되는 게 없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나 그것은 부모의 책임은 아닙니다 가르쳤느냐 가르치지 않았냐의 책임은 부모에게 있을 뿐입니다 가르쳐야 합니다 저는 좀 엄하게라도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일 한 번 빼먹고 놀다가 교회 안 가고 집에 갔다가 뒤지게 맞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용돈은 줘도 교회 헌금은 안 주는 사람 저는 용돈을 별로 타본 일이 없습니다 그래도 팔남매 주일마다 헌금은 단 한 주일도 빠지지 않고 주시거든 그러다 보니까 헌금 한 번 삥땅 뜯어서 사탕을 사 먹었다가 요단간 건너갈 뻔했습니다 어린 것이 얼마나 사탕 먹고 싶어서 그럴까 돈 없어 못 주는 부모가 죄지 그래서 눈 감아 우리 어머니가 내버려 뒀다면 내가 계속해서 헌금 삥땅 쳐서 사탕 먹었겠죠 그러면 죽음의 내가 존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매를 들어서 가르치면 엄한 체벌로 가르치니까 거기서부터 정서적으로 제가 안 좋은 게 많이 있어요 내가 알아 그런데 난 부모를 원망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진리를 가르쳐 진리를 순종한 유익이 더 크거든요 기도하며 가르치고 눈물로 가르치고 호소하며 가르치고 때리면서라도 가르쳐 주십시오 귀찮아서 가르치지 않았던 아이가 태세에서 가르치지 못했던 자신이 부족하다고 생각돼서 그래서 가르치지 않았던 가르치지 않은 것은 부모의 죄입니다 가르치면 반복적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귀가 따갑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엄하게 가르쳐야 합니다 앉아서도 가르치고 서서도 가르치고 걸어갈 때도 가르치고 항상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 뇌라고 하는 것은 인지능력의 한계가 있어 한 번의 정보를 다 수용하지 못해요 그야말로 군인들이 발을 쫙쫙 맞춰서 기가 막히게 행보를 하는 군인들을 여러분이 보셨을 겁니다 그게 한두 번에 되는 줄 압니까? 수십백 번 해서 된 겁니다 훈련의 제일 중요한 건 반복성인데 모든 지식도 날마다 조금씩 가져다 배우게 됩니다 이렇게 훈련된 지식은 머리와 몸에 패여서 삶에서 저절로 흘러나는 겁니다 진실을 만 번쯤 강조해야 진실한 사람이 되는지도 몰라 나는 말씀에 대해서 제일 훌륭한 성도들이 저 베르야 성도들이라고 생각하는데 4장 17장 11절과 12절 시작 베라에 있는 사람들은 대사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자 보세요 대사로니가 사람들하고 꼭 비교까지 했어요 그들보다 첫 번째는 베르야 사람들은 말씀을 들을 때 너그러운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기 너그럽다고 하는 것은 도덕적인 성품을 말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진 않지만은 굳이 여기서 도덕적 성품과 말씀과 관계가 있다는 측면이라기보다는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너그럽다 그 말이거든 같은 말씀 듣는데 어떤 사람은 늘 반항합니다 똑같은 말씀 듣고 가느니다는 똑같은 예수님의 행위를 보고 선한 일에 시험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은혜받는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말씀을 반항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 앞에 베르야 사람들처럼 열린 마음 너그러운 마음으로 말씀 받기 바랍니다 두 번째 베르야 사람들은 말씀을 들을 때 간절한 마음으로 들었다고 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말씀은 간절한 마음으로 받는 게 중요합니다 간절성과 은혜가 비례합니다 기도의 응답은 그 간절성에 달려 있습니다 말씀을 간절하게 사모 간절하게 기도하고 간절하게 영혼 담아서 찬송하는 사람이 복받을 사람 세 번째로 베르야 사람들은 말씀을 연구하며 들었다 그랬습니다 여기 날마다 상고하며 날마다라는 말을 한번 생각해 봐요 목사님 우리가 무슨 목사입니까 맨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게 우리가 얼마나 바쁜데 목사님이나 날마다 하시죠 왜 우리에게 날마다 하라고 그럽니까 이 말은 지금 목사에게 준 말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에요 성경을 상고하라는 겁니다 신앙상을 잘하려면 성경을 읽고 자세히 연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가 꼭 필요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베르야 사람들은 전도를 했습니다 전도는 성도들의 최후의 열매고 모든 덕을 다 포함하는 가장 높은 덕입니다 12절에 그 중에 믿는 사람들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다 라는 말이 뒤에 이어나오는데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않다는 이 말은 베르야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고 믿음이 생겨서 믿음대로 살고 그 삶이 전도가 되고 내가 깨달은 진리를 그들에게 전하여 전도해서 생긴 결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삶 자체로도 전도가 되고 내가 말씀대로 살아 얻은 능력을 언제 내 친구에게 내 자식에게 내 자식에게 내 이웃에게 전하지 않을 수가 있겠냐 그 말이야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역사 속에서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영국의 윌리엄 4세가 죽자 궁중에 살던 18살의 소녀가 왕이 됩니다 18살에 남자도 아닌 여자가 이 어린 여자가 여왕이 돼서 몇 년을 왕을 해 잡수시는가 하면 64년을 해 잡수십니다 그가 누군 줄 압니까 빅토리아 여왕입니다 우리가 영국을 가리켜 신사의 나라라고 그러고 영국을 가리켜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말합니다 대형제국이라고 말했는데 이 대형제국을 해가 지지 않는 나라를 만드는 데 식음석 역할을 한 왕이 바로 이 빅토리아 여왕입니다 무엇으로 그렇게 하느냐 빅토리아 여왕은 항상 그 승리의 비결을 말씀해 두었습니다 어린 나이의 여왕이 돼서 그때부터 말씀우지했습니다 인도의 한 왕자가 와서 어떻게 그렇게 정치를 잘할 수 있냐고 그 비결이 무엇이냐고 옆에 펴놓은 성경을 가리키며 바로 이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무엇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까 무엇으로 후회 없는 인생을 살다 가시렵니까 무엇으로 자식을 가르쳐서 잘 가르치시겠습니까 말씀 외에 없습니다 너희가 이 말씀대로 살라 너희가 이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쳐라 청대까지 가르쳐라 너희가 가난 땅에 들어가서 이 말씀대로 살아라 그리야 너희 날이 장부할 것이다 말씀 사랑합시다 그 다음에 말씀의 훈련을 받는 것은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말씀으로 사는 게 중요합니다 말씀은 이념이 아닙니다 말씀은 실제입니다 목사 밥 먹고 살라고 주어진 그래서 설교 잘해서 그것으로 목사 유명해지라고 주어진 도구가 아닙니다 히브리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새는 어떤 건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감의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며 그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살아있다는 말은 생명이 있다는 말이고 활력이 있다는 말은 힘이 있다는 말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 있고 좌우의 날새는 어떤 건보다도 예리하다고 했습니다 양날의 칼보다 더 날카롭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고칠 수 있는 건 지구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분석해내고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좌우의 날새는 검 같은 말씀 외에는 없습니다 나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 길을 가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실제로 보았습니다 상담도 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수렁에 빠져버린 사람들을 여러 번 보는데 왜 그랬을까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말씀 외에는 길이 없어요 사랑하고 싶어도 말씀의 권능이 아니면 사랑할 수가 없고 진실하고 싶어도 내가 이 거짓던 길을 가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쳐보지만 진실의 길로 갈 수가 없고 유혹을 벗어나보려고 몸부림을 쳐도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불가능하다고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죠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시키시는 분이시고 모든 약속은 이미 다 지켜졌습니다 성경 66권 축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들입니다 이것을 믿으면 그 말씀대로 살 것입니다 그 말씀을 믿고 그대로 살면 그 말씀이 약속한 복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YMCA를 지을 때 백화점의 왕이라고는 존 와나메커가 안 헌금이 우리나라 YMCA까지 건너왔습니다 백화점의 왕이라고 말합니다 이분은 장관을 할 때도 주일마다 자기 교회로 비행기를 타고 돌아가서 주일학교에서 선생을 했습니다 미련한가요? 얼마 전에 창동 영광교회 황 목사님 옛날에 우리 교회에서 재직 수련을 하셨던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이번에 항존직을 많이 뽑았는데 한 분이 중국에 큰 공장을 가지고 있는데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한 번도 매주일마다 비행기를 타고 와서 훈련을 다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헌금도 억대 이상을 했다고 그러길래 돈이 많으니까 했겠지 여러분은 믿음은 있는데 돈이 없어서 못하지 그러면 됐어요 믿음은 있는데 돈이 없어서 못하면 괜찮아 그런데 돈이 있어도 믿음이 없으면 안 하죠 못하죠? 원함의 크는 뭐라고 말한지 압니까? 세 가지 생활 신조를 가니 첫째는 생각하라 생각 좀 하고 살아 두 번째 트라이 실천에 옮겨라 말로만 하지마 기도의 피로를 느꼈으면 기도해요 노력해야 돼요 트라이 도전하고 부딪혀서 가야 돼요 세 번째는 Trust in God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 하나님 의지합시다 말씀 후에 내 인생을 맡깁시다 나는 최고의 삶이 뭐냐 우리의 삶 속에 말씀이고 말씀 속에 삶이 있는 것이 최고의 삶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이것이 최상의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으로 살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배우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 내 삶이 있고 내 삶 속에 말씀 있으면 최고입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사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선 누가 아 말씀을 믿는다면 어떡하겠어요?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믿으면 어떡하겠어요? 말씀대로 살겠지? 누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말씀대로 살고 있다면 어떤 사람이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믿은 사람이겠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을 못 믿는 사람이겠지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 지식을 넓히고 세상에서도 노하우가 많은 사람이 세상을 지배하는 거고 정보가 앞선 사람이 언제나 이기는 거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 많은 유익한 정보를 얻는 요소가 있겠지만 그것이 말씀의 본질이 아닙니다 설교를 평가하고 비판하면서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나에게 직접적으로 들려주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부뚜막에 소금도 넣어야 짜다는데 부뚜막에 소금이 한 두 박 있느냐 한 가만히 있느냐가 음식이 짜지느냐 안 짜지느냐 결정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부뚜막에 소금을 넣었느냐 안 넣었느냐가 음식의 맛을 내느냐 안 내느냐를 결정하는 것이지 이 땅에는 말씀이 이루어지면 큰일 날 사람이 있고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큰일 날 사람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말씀대로 살고 이 땅에서 말씀대로 원수를 갚지 않고 그리고 말씀 따라 살았는데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사람은 얼마나 슬픈 사람입니까? 우리가 만일 부활이 없다면 바울이 말하기를 우리는 불쌍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말씀이 이루어지면 큰일 날 사람이 있어요 성경 말씀이 이루어질 때 주님이 오실 때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질 때 말씀대로 살지 않은 사람들은 큰일 날 사람들 아닌가요? 우리가 말씀 속에서 살고 말씀이 내 속에 있는지는 무엇을 보면 아는가 하면 고난을 통해 보면 압니다 모든 인생들은 다 고난이 찾아오니까 10편 119편에서 말씀과 고난을 연결시킨 성구가 너무 아름다워 5개인데요 67절 먼저 봐요 고난 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했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킨 아이다 아니 주의 말씀을 고난을 당하에서 말씀을 지키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의 유익의 마지막 종착력의 결과가 말씀 지키는 거라고 말이에요 71절 여러분이 봐요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리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니 말씀을 지키는 것만이 복이 아니라 말씀을 배웠다는 거예요 배웠다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말씀이 더 깊이 깨달아졌다는 거예요 92절에 주의 몸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않아 했다면 내가 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고난에서 이길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말씀에서 얻었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고난을 이겨냈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고난을 이겨내고 고난을 이겼더니 말씀을 배우고 또 그랬더니 고난을 통해서 말씀을 지키게 됐다는 거예요 107절 다같이 봐요 시작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저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여 이제는 말씀대로 말씀 붙잡고 살게 달라고 기도해요 153절 시작 나의 고난을 모시고 나를 건지소서 내가 저의 율법을 잊지 아니하미이다 여호를 목자로 모시고 살아서 내게 유익해서 뭐라고 그랬어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과리로다 말씀대로 살았더니 유익하고 말씀대로 살았더니 고난을 이기고 고난을 통해 말씀의 깊이를 깨닫고 말씀을 실천하게 됐더니 뭐라고 그랬어요 주의 율법을 잊지 아니하미이다 이렇게 말씀으로 고난을 이고 고난을 통하여 말씀을 배우는 사람이 최고의 사람입니다 어려웠을 때 말씀을 지키게 됩니다 평안할 때 말씀을 지키는 성도도 고난의 날에 말씀을 배운 사람입니다 고난을 통하여 말씀 지키는 훈련을 받은 사람이 편안할 때도 말씀 지켜서 하는 겁니다 삶은 학교여 문제와 고난은 진리의 교과서와 같은 겁니다 우리는 성공을 통해 배우는 것보다 고난을 통해 더 많은 걸 배웁니다 문제를 통해서 배우고 배웠기에 승리하고 승리했기에 말씀을 더 사랑하고 말씀을 더 사랑하기에 말씀을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후손들에게 가르치는 복 있는 길 가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는 이유는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첫째는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말씀 배우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조금 배우가 아는 것처럼 건방을 떤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지식적으로만 받아들일 뿐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힘없는 성도 무능한 성도가 되고 오늘날 힘을 상실한 성도 힘을 상실한 한국교회는 말씀을 떠났기 때문일 겁니다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말씀 훈련 잘 받읍시다 내 인생이 아무리 많은 고난을 겪었다고 하더라도 마지막에 원망과 불평이 남는 사람 되지 말고 말씀 깨달아서 더 말씀의 능력을 얻었다면 그 사람은 승리자인 줄 믿습니다 제일 좋은 여기에 맞는 요한계수록 1장 3절을 보면서 설교를 마칩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니 때가 가까웁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말씀 잘 읽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듣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록된 말씀을 지켜 살아서 살아있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져서 하나님께는 영광되고 나는 더 복된 길 가고 나는 더 하나님 영광 더 돌리는 그래서 우리 후손들까지 말씀의 대를 이어가는 복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